낙모知道 인이요? 어떡해요? 인이요? 아직 거기 사람들 많이 와있네요 와 떨려 지금 마인드 유 선배님들의 첫 번째 버스킹 토크 투어 삼성역에 가고 있습니다. 게스트로 유승우 선배님과 같이 게스트로 참여하게 됐는데 되게 기분이 묘하네요. 저도 뭔가 이렇게 회사 들어와서 버스킹 자체를 처음 해보는 거 같아요. 너무 해보고 싶어서 지금 너무 일단 설레고 되게 좀 빨리 하고 싶네요. 빨리 하고 싶고 마인드 유 선배님들도 스타쉽에 들어와서 휴식적으로 하는 첫 버스킹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 하고 있는데 제가 패키지 않고 무대를 망치지 않고 열심히 잘 하기 위해서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마인드 유 선배님들 노래를 되게 평소에도 많이 알고 있었어요. 워낙 유명해서 그게 뭐라고 되게 많잖아요. 하고 싶은 말도 같이 연습을 해보면서 하는 것 같아요. 같이 연습을 하고 알아가는 게 되게 신기했고 노래하시는 거가 피하는 모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프로는 이렇구나. 프로의 세계를 맛볼 수 있었던 그런 기회의 어떤 것 같아요. 동기부여도 다 되는 것 같아요. 연습도 앞으로도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연습도 앞으로도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하고 싶죠. 저도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빨리 찾아뵐 수 있는 노력하겠습니다. 저장해둔 소스나 이런 것들을 빨라서 먹었으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와 말도 안 돼. 청심하늘 마지막 생방송 때 생방송이니까 이 타이틀이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생방송이라는 게 무덜리고 그러니까 청심하늘 하나 준비를 했었는데 안 먹었어요 결국 깜빡하고 안 먹었는데 그래도 생각해봤던 것보다는 안 떨어지고 잘 마친 것 같아서 근데 이번엔 뭔가 좀 모르겠어요. 더 떨리는 것 같아요. 다 왔어요. 파이팅. 많이 되요 선배님, 파이팅. 원승우 선배님,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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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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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형들을 알게 돼서 너무 좋았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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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 제가 버스킹을 하게 된다면 새 버스킹을 하게 된다면 더 많이 준비해서 진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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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분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쉽다 진짜. 그것도 너무 더 잘할 수 있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와우. 이걸 나중에 공연장에서 보여드릴 겁니다. 노래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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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히 나도 그 중한 나 하루 종일 너란 바닷속을 항해하는 나는 Aquaman Hey on, hey on, hey on I'm rolling in the deep inside of you 너의 어장은 너무 캄캄해 Hey on, hey on 내 손을 꼽을 정도로 아주 가끔씩 어두운 시간에 넌 내가 어딘지 묻지 어디긴 네 마음이지라는 고원심을 속이며 차분하게 말했지 지금 집, 짐 사지 않은 징조 시작은 보다 신속고 심으려 그 만남이 꿈처럼 이뤄 질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 Let's bring it on, girl 통장장구는 가까스로 이게 모으면 목걸이는 크롬 Oh, crystal coming on Oh, no 하루 종일 너란 바닷속을 항해하는 나는 Aquaman Hey on, hey on I'm rolling in the deep inside of you 너의 어장은 너무 캄캄해 오늘 버스킹 마인드 유 선배님들이 버스킹 보러 와주신 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도 빨리 제 버스킹을 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저도 바라면서 열심히 연습을 할 테니까 많이 계속 지켜봐 주시고 또 제가 성장하는 모습 계속 보여드릴 테니까 인터주시고 시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